지금부터 타이거 우즈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엎드려 절 받기가 아니라는 점 한번. 돈 받고 고용되신 분이 아니고 돈을 내고 오신 소중한 구독자요. 그 수강생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골프 클럽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그 우리 홍송이 구독자는 전혀 못 알아듣다가 막판에 조금 갈증이 해소되면서 이 부가 이제 시작되니까 저게 골프 클럽이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요게 드라이버가 그 공에 딱 이렇게 돼 있는. 공을 세웁니다. 예 볼 고개에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골프 공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을까요? 그래야 뭐야 반탄력이 세지고 잔디에서도 잘 굴러간다는 거죠. 골프라는 스포츠의 최초의 시작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해서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 고원에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가 뭐야 평지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염소나 양을 목축하는 목동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돌멩이를 쳐가지고 멀리 날리는 사람들이 오늘 뭐야 말 그대로 양하고 염소 먹는 뭐라 그래? 풀 그 풀빵을 먹인 거지. 심심하니까. 오늘 지는 사람은 너 그 양하고 염소하고 다 굽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때린 거죠. 거기에서 멀리 때리기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로 갔고 그것이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소위 17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 인클로저 운동 철조망으로 그 뭐라 그러나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목초지야 넘어오지 마라고 말할 때에 수많은 기준이 행해졌습니다. 어디까지를 내 울타리를 칠 것인가 거기에서 골프라고 하는 종목이 공이 생기면서 때리는 스포츠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 뭐 던지든 어쩌든 저기까지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이야 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스포츠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잉글랜드보다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에서 더 성행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으로 하는 경기를 웨일즈 북부 그러니까 여기에 잉글랜드가 이게 잉글랜드고 여기가 아일랜드라고 치면 여기가 웨일즈고요. 여기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양쪽 다 켈트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 켈트어로 웨일즈 방언이 들어간 켈트어로 공으로 하는 경기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골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골프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웨일즈라고 하는 거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에 보면 옛날에 김보경이가 뛰었던 카디프시티라는 팀이 있잖아. 그 팀이 이러면 웨일즈는 거대한 평원이에요. 거대한 평원 그냥 평평해요. 그래서 웨일즈말로 여러분 웨일즈말이 골프라는 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와 있어요? 개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커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웰시커기라고 불리는 그렇죠? 웨일즈의 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카디건 지방에 사는 개가 웰시커기 카디건. 그 다음에 카디프시티 바로 밑에를 부르는 게 펜브로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웰시커기 펜브로크.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웰시커기는 펜브로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농업축산해가지고 검역기준을 통과한 게 펜브로크밖에 없어요. 카디건을 키우면 그거는 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가 오니까 제주도 공항에서 말티즈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입국장에. 그 데코 타도 되는가 봐 요새는 말티즈 정도는 그래서 말티즈가 귀엽더라고요. 혹시 권력의 비호를 받은 주최 측의 농가인가.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또 이 말을 했다고 유튜버 중에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둥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봐 저 치와우 하면서. 그래 이제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우드가 있습니다. 요 제일 큰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 각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일본 우드를 드라이버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드. 우드 두 개.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유틸리티. 말 그대로 기능성이다. 이 말이지. 한 대회에 한 경기에 한 게임에 아마추어든 뭐든 몇십 개의 클럽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14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개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 부정 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퍼터하고 드라이버는 기본이겠죠. 나머지 열두 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니 나머지 열한 개지 열한 개. 드라이버 유틸리티 그다음에 요기가 뭐냐 이제부터 구 번부터 시작하는 아이언들이 나옵니다. 아이언. 여러분 드라이버는 힘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힘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아이언은. 힘줬다가는 끝장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언은 이렇게 딱 써가지고 7번 아이언. 지금 여기 보면 7번 아이언으로 전부 다 연습하거든요. 7번 아이언으로. 이게 7번 아이언으로 한 몇 천 개 때려야 아마 8번 9번으로 옮겨갈걸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시계추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치고 난 다음에 이미 공은 떠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이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가요. 골프코치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드라이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이버를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퍼터가 몇 마디다. 웨지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게 웨지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오늘 이거 아주 걸작이에요. 이거 녹색. 그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은요. 러프겠죠. 그죠. 여기에 그린이 여기 깃발에 홀컵이 딱 있고 깃발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온 그린이라고 불러요. 여기 공을 딱 올리면. 온 그린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치는데 여기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아마추어들은 이걸 직선으로 공략합니다.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왜? 그 기울기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린의 잔디의 길이. 잔디의 길이. 마스터즈 골프가 잔디 길이가 가장 짧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예 짧게 깎아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리 그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이 빠르게. 떨어져요. 이거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쳤는데 일로 나가버리는 거야 다시. 계속 이거 핑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왜 일 라운드에서 제대로 못하면 컷 시켜버리거든요 기록이 너무 올라가면. 아시겠습니까 일 라운드에서 제대로 못한다 컷 시켜버립니다. 타이거 우즈는. 타이거 우즈는. 컷 당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을 제외하면. 출전하는 대회는 무조건 컷은 올라갑니다. 컷에 통과되어야만 대회 상금이 분배됩니다 일등부터 쭉. 그러니까 뭐야 한 번 나간 대회는 반드시 출전 상금을 챙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프 역사에 다시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멘탈이. 그럼 뭐하노 스캔들 일으키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 온 그린으로 요렇게 들어가니 그 샷을 보고 그것도 어떻게 돼 그냥 평범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요렇게 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가더라 거의 마법의 그 공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오거스타를 완벽하게 연구했는가.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기서. 그 공이 멈추죠. 야 세상에 영화를 그려도 그렇게나 안 그려질 거예요. 멈추어서 어떻게 돼 나이키 그 마크. 요거 있잖아. 요 마크가 어떻게 되냐 승리의 여신 그 로마의 니케를 그래 이 나이키 마크가 어떻게 돼 약 사촌 삼초에서 한 이쪽으로. 전 세계에 다 보여지고 턱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이키는 저거 하나로 홍보 다 끝났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앞으로 지구가 멸명할 때까지 고거만 틀면 됩니다. 그걸로 그냥 나이키는 홍보가 다 끝난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예전에는 뭐 에어 조단처럼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슬로우 모션도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자체가 슬로우 모션인데 뭐 슬로우 모션 왜 안 그랬습니까. 필라이트 가요 그때 2천 원인데 내 마음 뭐라 했노 내 안목이 정확하자 그리고 끝나 이게 되니까 되니까 확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언 이 저기 웨지를 들고 피칭 웨지라는 걸 들고 막 사람들한테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갤러리들에게 박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아이돌 콘서트 저리 가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는 엄청난 감동이 워낙 커가지고 당시에 같은 조회에서 경기를 하던 2005년도 16번 홀에 디마르코라는 선수가 다음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번 왔다 갔다 해. 이게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종 라운드에. 결승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쇼크를 받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그 상황이면 게임 못해요. 게임 못해요. 그 우드게 게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방 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팬 하나도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디마르코라는 선수를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골프를 알든 모르든 타이거우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나이키는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돈 주고 팔았을 뿐이야. 쥐가 그렇게 한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돼. 홀컵 안에서 자석으로 누가 땡겼을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극적이어서 세상에 저럴 수가. 아마 이게 뭔가 피아노 줄로 이렇게 땡기지 않았는가.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나이키의 농간이더라고. 예 그런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예 아세요 아세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랬는데 하는 말이 뭐냐 그거 하나로 타이거우스는 지금까지도 마스터즈의 영원한 챔피언이에요. 마스터즈 경기를 이보다 잘한 사람 없어요. 그래요 이게 퍼터의 종류예요. 퍼터의 종류. 박인비 선수나 신지혜 선수가 롱 퍼팅을 잘하거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턱 치는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순간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걸 하나 찍어도 이게 할 때 누르느냐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 호흡으로 누르느냐 아니면 어떻게 돼 딱 정지하고 한 몇 초 있다가 누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압니까. 그게 전문 사진사의 기술이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정방폭포를 갔다 왔더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정방폭포에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30년 동안 거기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 노하우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어느 호흡에 어느 지점에 서서 어느 정도 체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가로샷이냐 세로샷이냐 이런 걸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나온다는 건 그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30년 동안 거기 계시는 분이잖아. 거기가 직장이잖아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받은 유일한 분인 거야 그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나 평생 한 번 남아야 되는 부부 사진 이런 거 거기 다 의뢰하시는 거예요. 돈 만 원 줘도 거기서 찍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지 돈 삼 만 원 줘도 거기서 찍는 거야 평생 점이 남는 사진인데 신혼여행 간다든가. 그렇죠 예 육십 세 되셔가지고 환갑 여행 오시는 분도 있어요 부부끼리.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기억에 남을 건데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유 걱정 마십시오. 바로 찍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골프라고 하는 거에 사진 그 대회에 골프 사진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래 가가지고 그냥 셀카봉 들고 이렇게 찍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빠르게 내려오는 거에 이것도 뭐야 정지샷이 아니야 고 샷 하나를 옆에 딱 잡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보고 한 번 더 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한창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결혼식도 한 번 더 하자 하지 왜 사진 엉망으로 나왔다고 결혼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인파의 밀리가 제대로 못 찍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왜 웃습니까. 결혼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반지가 없잖아요. 저도 반지 없어요 그렇다고 총각 사친 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내고 가네 아유 그런 거지 딱 질색 싫어 끼고 댕기고 아유 딱 싫어. 자 이 정도 이제 띄워드렸으면 서서히 들어가야죠 왜 우리나라는 골프라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는가.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물안에 들어가가지고 친 공이 IMF 때 그건 단순한 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떨어진 자존심을 다시 올린 거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골프 친다 그러면 와 또 돈 많은가 봐. 와 여유가 있는가 봐 골프도 치고 골프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기시간이 있어요 골프가 없어요 그런 거. 공 하나를 가지고 프로 골퍼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캐디 두 분이 둘이서. 해야 돼요 무슨 전자 장비를 갖고 코치가 이렇게 텔레비로 보면서 야 야 칠 번 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의논하는 거야 캐디하고. 육 번 줘봐. 육 번 안 될 것 같아 가끔씩 언쟁도 해요 캐디하고. 필드에서 플레이어가 자기는 우드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유틸리티로 때려야 된다고. 어 둘이 전쟁도 하고 그래 그럼 또 그런 거는 사진사가 또 기가 막히게 잡아 졸지 않고 그래서. 그는 요즘 불화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상한 소리에 더 잘해 보려고 한 건데 그냥 자. 자 왜 그렇게 칠색팔색을 하는가 바로 천구백팔십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태우 대통령 자 전두환 대통령 별명이 뭡니까. 부동산 전문기자 윤번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기자가 붙여준 전두환의 별명 아파트 대통령입니다. 아파트 대통령. 아파트를 그래 만들어 해가 아파트 대통령이야 공영 개발을 강제 철거 막 용역 강패들 가가지고 막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노태우는요. 골프장 대통령이에요 별명이. 하시겠습니까. 전국에 이 아파트하고 골프장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토지 강제 수용권이라고 하는 이 폭압적 조치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전국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골프장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시골의 농토를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강제로 끌어와요. 여러분 18홀짜리 골프장이 보통이에요. 보통 골프장은요 나인홀이 있어요. 나인홀 그다음에 18홀. 그다음에 뭐야 36홀. 뭐 더 더 나갈 수는 있겠지 이렇게 쭉 가요. 최초로 만들어진 36홀 골프장은 저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저기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거겠지만 뭐냐 하면은. 제5공화국 전두환의 형이었던 전기환과 전경환이. 아시겠습니까 한 명의 경상북도. 저기 어디야 뭐 어디야 그게. 저 청송진과 봉황가 거기에 출신의 사업가와. 사업가에게 경기도 용인에. 36홀짜리 골프장을 지어라라고 특혜를 내줍니다. 우리나라가 36홀 골프장을 지은 무슨 미국이나 호주입니까. 우리나라가 36홀짜리 골프장이 왜 있어야 되는데 나인홀만 있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럼 18홀짜리 되잖아요. 18홀도 그냥 한 홀이잖아 36홀은 뭐야 36홀을 가지고 홀이 36개가 이래 있으니 요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뭐 재미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컴페티션이 돼 A라는 플레이어가 B라는 조가 출발하고 서로가 컴페티션이잖아 18홀 18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골프장을 인가를 내줬고 그 골프장 인가에 참여했다 골프장 인가를 했던 사람의 사위가 누굽니까 우병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 어 그 처 죽여도 진짜 모자랄 제가 공직자 청년교육 강사 아닙니까 부패 공무원의 완전 세계적 모범 아니에요. 탐관오리 있잖아 탐관오리. 어 이거 보고 악플 많이 다세요 악플로로서 정체성을 밝히는 거니까. 겁날 줄 아나. 내가 그때 국회에 있었다고 우병우가 지랄병 할 때. 아시겠습니까. 우병우 저거 장인 거예요. 우병우가 저 여기에서 최순실하고 골프를 쳤다고 여기서. 거기 전부 뭐야. 즐기는 골프예요. 청탁 골프죠. 18홀을 계속 돌면서 어떻게 돼. 어 잘 치든 말든 어떻게 됩니까. 어 그래 요즘 뭐 잘 돌아가고 있나.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장은 뭐가 좋지 않겠나. 그죠. 그죠. 뭐가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뭐 도서관장으로는 이 사람이 적합하다. 쥐가 뭔데. 쥐가 뭔데 그런 논리를 해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할 일이지.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정당한 인사를 하는데 왜 난린대요. 왜 골프장에서 인사 안 해서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비선실세가 뭐야. 인사권을 제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직책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닌기. 그 자료 내려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쪽팔리니까 안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16년에 국회가 그랬다고. 자료와의 전쟁이었다고. 근데 어떤 공무원은 말이지. 자료를 못 주는 이유가 공산당일지 몰라서 못 준대. 무슨 미친 소리야 진짜. 이 삼십 육 홀 골프장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토지를 정당하게 보상해주고 했겠냐고. 제가 초정컨대 전국의 모든 골프장 시골에 있는 골프장들은요 토지를 먼저 판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보상 안 해주고 강제 수용권으로 개발권을 땡긴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오늘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왜 한국 골프들이 다 골프들이 미국에 가서 하고 있냐고. 왜 동남아시아에 가서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외화 유출인지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인 이런 왜곡이고 더시욱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쳐요. 스크린 골프장 가잖아. 스크린 골프장. 골프장 이러면서. 그렇죠. 스크린 골프장 간다고. 전국의 골프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놨어. 지리학과 애들은 전부 다 그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 이게 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리정보학과 그거 알아서 배웠나. 아시겠습니까. 전국의 지리학과 다 하는 거지. 그럼 지리학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거를. 그리고 통계학과 또 애들 또 그거 잘한다. 확률 통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돈 버는 게 아이 그 돈이 많거든. 수수료를 많이 주거든 거기.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 이 삼십육억 원대 토지의 강제. 자 보세요. 위헌 판결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 철회하라. 토지 강제 수용은 국가폭력이다 이러나죠. 이거 어디고.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청와대는 야당 대표가 박굴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 앞에 광장은 이런 분들이 가서 데모하라고 있는 게 청와대 광장입니다. 길 닦아 놓이 걔가 먼저 지나간다 카드만. 그래서 뭐. 노태우 정부는 골프장 정보다 자 사업 인정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처분하고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한다 협의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어야만 골프장이 된다고 참. 오공 육공 때 아시겠습니까 협의 잘했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협의가 됐겠는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됐는지 여기서 됐겠냐고 여기서. 그다음에 수용 재결. 아니요. 수용 재결. 토지 강제 수용. 도시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뭐겠어요. 용역 카페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고. 시골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되면 뭐겠냐고. 골프장 짓는 거예요. 골프장 짓는 거예요. 골프장을 지으면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잔디를요. 우리나라에서 그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삼림을 엄청나게 밀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런 유연한 잔디 연한 잔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초재를 엄청나게 뿌려야 돼요. 그 골프장에 캐디 하시는 분들 있잖아.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한번 먹어보면요. 여기 여기 반소매에서 이거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어디가 반바지 보통 입으실 거 아니야. 이쪽에 하면 축구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뭐야. 제초한 게요. 벌겋게 명현현상처럼 올라와요. 이게.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제초재를 맨날 들이마시고 사는 거야. 무슨 경관이 좋겠으면 개뿔이 좋아. 그래서 환경문제하고 두 번째가 무슨 문제냐면 견관 좋은 데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골프장에 멤버십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까지 뒷동산이었고 이때까지 마을주민들이 놀고 마을주민들이 과일을 캐고 장작을 캐던 그 산과 그 절벽과 바닷가에서 맨날 보면서 우리 동네 좋은 동네 하던 그 경관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소수 부자들에게 독점되게 마련입니다. 경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 두 가지 문제. 타이거 우즈의 골프가 싫은 게 아니요 박세리의 골프가 싫은 게 아니에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신지혜 선수가 롱 퍼팅을 성공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이천구 년도에 피지에 골프 챔피언십에서 양용원 선수가 타이거 우즈를 꺾고 그 골프 클럽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서 환호할 때 모든 한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 쳐줬습니다. 우즈한테 먼 일이 있고 말고를 떠나서 아시겠습니까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습니까 이건 용납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세 번째 뭐야. 전두환이 자꾸 골프를 치죠. 알츠하이머라며. 너 언제 생각하노 대구. 어? 빨리 말해봐. 대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겠나 무거워야 되겠나.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무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뭔만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재결 현황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 환경 소송 센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밝혔어요 아시겠죠 이거 고마라 하지 마세요 환경 소송 센터에서 안성 익산 그래 말아 내가 저번에 익산을 한 번 갔더니 그렇게 골프 연습장이 만들. 그런데 이제는요 시골 분들이 이걸 서울 사람들한테 야 여기도 골프장 있어 와 이렇게 바뀌었어 말이. 아휴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스크린 골프장 가서 즐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박인비 선수가 스크린 골프를 쳐가지고 이수근 강호동 조에게 졌습니다. 져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겼다고 이수근하고 강호동이 거의 나라고 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정말 한 호를 한 번 이겼는 거라. 그래갖고 박인비가 이상하다 필드에서 친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수근이. 저희는 올림픽 챔피언을 꺾었다 이거예요. 세계랭킹 일위를 꺾었대. 그런 게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박인비가 징글로 해드리겠습니다. 에스엠 갤럭시아 소속이어서. 에스엠이 이제 골프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소속. 안성하고 자 이거 뭐야 예전에 다 농포가 많았던 지역이죠 안성 요새는 아마 여기 새만금이 들어갈 거예요. 새만금에 거의 칠십 몇 월짜리 우리나라 최고 백사십 몇 월짜리인가 어마어마한 골프장이 있어요. 새만금 그 간척지에. 그다음에 보면 여기 전라도 여기 오거든요 평야가 많거든 여기가. 그리고 여기 뭐야 군위 칠곡 여기 창령 밀양 여기 제주도도 많아요 제주도 여기 골프장 지도 보세요 요번에 제가. 제주도에 가는데 제주공항에 내리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내리거든. 밑에 골프장처럼 보이는 게 진짜 많더라고. 뭔 놈의 골프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대. 그래가지고 제초제를 얼마나 뿌릴까. 그 제초제는 얼마나 많은 지하수를 오염시킬까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골프는 분명히 뭐야 서양의 스포츠입니다. 그 잔디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놔둬갖고 자라는 잔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이렇게 많아. 부영 컨츄리클럽은 내가 한번 가봤어요 이번에 그 앞에. 당연히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이렇게 골프장이 많다. 이거 골프장 전체 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프장 전체 지도는 엄청나게 많아요. 유명 드라이빙 레인지나 이런 데 가면 전국 골프장. 지도 이만의 무슨 부동산 지도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만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안 가져와서 저작권 엄청 세요. 그래서 뭐냐면. 드라이빙 레인지에 계시는 레슨 프로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 홍송이 구독자처럼 골프에 골자도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에 힘 빼시고요 어허 힘 빼라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딱 쳐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부업이 뭐예요 골프 클럽도 이분한테 하면은. 자기한테 수수료가 나오는 거지. 십 개월 할부 이런 거 끊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이 골프장을 예약 그니까 소위 말하는 부킹 대행을 해줘요 그 레슨 프로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 고 이제 자기가 부킹해줘가지고 자기가 판매한 골프 클럽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기 한 삼일 전부터는 그 뭐야 이 저기 스크린 골프에 가가지고 어떻게 고 골프장에 딱 맞춰서 특별 레슨을 또 해줍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이분이 좋은 성과를 가져야 또 계속 자기한테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막 내 친군데 당신이 좀 가르치봐 좋지 새로운 회원이잖아. 그건 자발적 회원이야 타율적 회원이야. 자발적 회원이죠 이게 여러분 골프라는 데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회원제로 가서 친 사람은 그 회원제 한 번만 치고 말아요 아니면 계속 가요. 그게 뭐라고. 세금을 자발적 재구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가면 이제 단골이 생기는 거야. 왜 거기에 그 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오는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합니까. 아유 사장님 날씬해 주셨네요 뭐 이런 왜 그래요. 계속 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계속 오는 거는 타율적 회원제예요 자율적 회원제예요 자율적 회원제죠. 그러니까 이 부의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시면 절대로 돈 이게 타이거 우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잭 니클라우스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월터 디즈니도 뭐예요 월터 디즈니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 월터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어린애들은 계속해서 한 번 보고 재미있으면 또 가자고 그래요 또 가자고 그러면 가자고 처음 갈 때부터 엄마가 따라가고 그 다음 할머니 따라가고 그 다음 아버지 따라가고 그죠 그러면 한 명이 가는데 어린애가 내 혼자 영화 보는 게 취미라는 애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뭐 형이 따라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형이 따라가면 좀 귀찮아 하면서 따라가겠죠 니 혼자 보고 나온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만큼 거슴 니 혼자 해야지 내 자리인데 형은 같이 들어가기 싫어해 내가 낳아들 영화를 보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형도 같이 보게 해 주려고 어른도 같이 보는 영화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뭐냐 그게 장편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시작입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그거를 시리에를 60년 전으로 거슬러가면 37년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끊임없이 재구매가 되고 자발적으로 뭐야 디즈니 회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어린애들은 똑같이 얘가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애를 또 데리고 갑니다 거기 재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모티콘 뭐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 미키마우스 하나가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굿즈 나오고 실사 인형 나오고 텔레비전 시리즈 나오고 영화의 속편 2 나오고 뭐 이란에서 하고 뭐 독일에서 하고 각 나라별로 다 해도 돼 디즈니는 판권을 먹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에서 갖고 미키마우스 이모티콘에서 디즈니가 먹는 게 얼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자발적 재구매 자발적 회원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해 저작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럼 너 한번 벌어보지 그러냐 아유 씨 죄송합니다 중위치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 그래서 자 회원제는 이제 퍼블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발적 회원제가 아니잖아 아니지 회원제를 포기하더라도 어떻게 돼 회원제 멤버십을 포기하더라도 재구매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골프장들이 골프장들이 점점점 매출이 떨어지거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걸 하는데 저게 분명히 한국 골프협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더라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내 맘 보이는 댓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토지 강제 수요 용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후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이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거 이천육년부터 이천십삼 년 회원제 숫자 보시죠 백오십오에서 백칠십 열다섯 개밖에 안 늘었죠 퍼블릭은 구십삼에서 삼백사십으로 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딱 회원금액 얼마 이상 되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로 많이 출발했습니다. 그걸 뭐야 게이트웨이라고 불리죠. 게이트웨이 백만원은 내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런 거. 그 게이트웨이가. 게이트웨이가 엄청나게 성행하다가. 골프가 점점 대중화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천육년에는 이랬다고 그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었어요. 통계 자체가 이천육년부터 이천십구 년까지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이 줄어들고 퍼블릭으로 바뀐 골프 대중화의 일등공신이 누구냐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예요. 왜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이 줄어들겠어요. 여러분 스크린 골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 빌딩이 있으면 모든 빌딩에 스크린 골프장 하나씩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회원제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퍼블릭 골프장 그리고 요즘은요 피트니스에 가도 다 있어요. 골프. 여러분 피트니스에 왜 골프가 있을까요. 레슨 프로가 그거 왜 있을까요. 아까 서서에서 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게 뭐라고. 골프. 그죠. 그러니까 뭐야 골프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돼. 피트니스 회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재구매인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여기 가니까 골프장이 좋더라. 골프 레슨 프로가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띄고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아유 아이저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우리 애 골프를 잠깐 시키려고 그러는데 애예요. 애가 지금 여섯 살인데. 그 이제 골프를 한번 좀 해볼 시켜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거 들었어요. 아유 걔는 늦었어요. 여섯 살인데 왜 늦어요. 그 다음 하는 말 타이거 우즈는 세 살 때부터 했어요. 걔가 타이거 우즈예요. 내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참 아유 뭐. 아니 자기 회원을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 그걸 탓할 수는 없죠. 예. 당연한 거예요. 아유 뭐 걔는 늦었어요. 늦은 거는 아니지. 내가 여섯으로. 아유 뭐 장사를 하시는데 또 제가 입장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고 또 끊고 나서 아유 백이성 회원님 어떻게 뭐 이번에 한번 저 쳐보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서 예 그럼 다음에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 나갈 수도 있잖아 하셔야 됩니다. 골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뭐 갖다 때리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자 골프 산업 성장은 하는데 이천십사 년 기준 증가율은 전년 대비 사단 법인이에요 골프장 경영협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자 보세요 평균 부채액이 어려워져서 천이백삼십칠억 원.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해 주긴 했는데 토지세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 운영비 중에 상당한 값이 캐디 인건비하고 제초제 값일 겁니다 제가 생각.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캐디를 자꾸 줄이는 거야. 그렇죠 이천십사 년도부터 캐디분들이 자꾸 구조 조정돼서 나오는 거죠 캐디 없이 가고. 에이아이 캐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골프장에 있어요. 그래서 캐디분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내가. 평균 부채 비율 이천칠십 퍼센트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재정 경영 구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캐디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하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본금 투자 없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부채 안 지는 사업이 뭘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퍼블릭 회원제 골프장 유원수 퍼블릭이에요. 회원제를 하고 그랜드 크로스를 이루죠. 회원제는 증가도 안 하고 잘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골프가 조금 돈이 되는 이유 골프 마케팅이 제대로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골프 클럽 아까 보셨잖아 그 가방. 중형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수연 선생님. 그러니까 그 클럽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골프는 혼자 치는 거긴 하지만 경쟁을 해야 될 재미있잖아. 제일 재미있는 게 뭐겠노. 마누라하고 남편이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하고 내가 치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거에 맞춰서 카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골프가요. 홀과 홀 넘어갈 때 광고 타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저 뭐야. 고급 패션이라든지 골프웨어라든지 골프 광고라든지. 그거 뭐. 자동차 광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거. 소위 말하는 보험금 한 달 납입이 15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 나와가지고 쫙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합니까. 근무력증을 강화하는 약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절대로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자기 그거를 사진을 돈 안 내고 쓰지 못하게 해요. 당연하지. 내 사진을 다 돈 내고 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마 유일하게 한 제품만 타이거 우즈가 돈을 안 내고 타이거 우즈가 쓰라고 해서 그냥 아무 돈도 안 내고 그 사진을 쓸 거예요. 왜? 지가 먹는 거거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지가 먹는 거거든. 왜냐하면 전반 9홀 끝나고 그래서 쉬잖아요. 그때 다들 간식 먹는데 자기는 그거 먹는 거야. 에너지 업 되는데.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리거든. 하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타이거 우즈가 먹으니. 그게 뭔데?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하세요? 그것도 마케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사라진 2009년 12월 혹자는 사람들에게 양용은에게 패해서 충격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했지만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무려 10명의 백인 여자하고 불륜을 피웠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그 2001년도에 자기가 브리티시 오프닝과 거기에 가가지고 봤던 다른 사람의 스탭으로 따라왔던 스웨덴 모델 엘렌 노르데 그렌한테 너무 반해갖고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2004년도에 자기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바람을 피고 댕기더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밝혀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스캔들이죠. 제가 딸만 키우는 사람인데. 타이거 우즈의 기량이고 나발이고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타이거 우즈는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 받죠. 살해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나대더니 꼴 좋다부터 시작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이 먼저 돼야지. 그런데 그의 680주간 1위였으면 680주간 2위였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사람 타이거 우즈가 죽이고 싶지 않았겠나. 진짜. 우리가 싸이가 여러분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차트 2위를 6주간인가 안 했어요? 그때 1위를 했던 곡이 마룬파이브라고 하는 그룹의 곡이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마룬파이브를 누군데 하고 많이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싸이가 1등을 못하나. 그러면 이 필미켈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타이거 우즈가 싫었을까요? 타이거 우즈가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필미켈슨은 오른손잡이인데 지가 왼손을 연구해가지고 왼쪽으로 때리는 애. 오른손잡이.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숟가락도 오른손잡이. 뭐냐면 이게 왼쪽으로 때리는 애예요. 그렇게 안 하면 타이거를 우즈가 이기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2010년도에 필미켈슨이 했던 놀라운 인터뷰. He must return. He must return for me. 나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왜? 타이거가 빠지니까 투자사가 300개 중에 170개가 빠져버려. PGA가. 확 빠져버려 그냥. 나이키는 제대로 후원하지 않아요. 타이거가 없는데요. 그러니 필미켈슨은 1등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1등을 했더니 과거 2등인 것보다 상금이 더 적어.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골프를 위해서는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세워봤어. 나이키가 로리 맥길로이라고 하는 부가일랜드 출신의 애를 한번 써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그 타이거 우즈에게 도저히 상품성이 안 돼. 걔는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도요. 맨날 뭐 잘하고 나면 그냥 모자만 이렇게 벗고 말아요. 지가 찰리 채플린이야. 모자를 이렇게 벗게. 상품성이 없어. 상품성이. 그래서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타이거가 떠나가니 어떻게. 투자사들이 떠잖아. 생중계도 안 하고. 골프 대회를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갤러리들이 암표를 사갖고 안 들어와. 오히려 우리가 표를 준다 해도 안 들어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부 미국 팬들이 이게 다 양룡은 대문이 돼.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쟤가 실력이 없어 지금 거지. 굳이 박세리를 말하지 않아도. 자 보세요. 박세리 이후로 엄청나진 이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혼합 골프장 두 곳으로 집계 두 곳밖에 안 돼. 다음에 다음에 전남 서른여섯 개고 나서 제주. 제주도 연도별 골프장 우와 이천십오 년에 백구십 이만 사천 칠백 명이었어요. 이천십육 년 삼월 말인데 벌써 삼십사만 이천 명까지 갔어. 일 분기 지났을 뿐인데. 그죠 삼 개월 간 일 분기잖아요 그죠. 저것만 보면 너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이키 골프와의 계약. 보실 천구백구십육 년 여름 대비할 때 오 년간 사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이거를 보고 온갖 골프와 전세계 스포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나이키가 이 투자는 실패할 것 같다.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750만 달러는 옵션 계약. 니가 두드러진 활력과 우승을 하면 내가 이걸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가. 750만 달러 달라고 마스터즈에서 우승해버려요. 안 주고는 못 빼기겠지. 그렇죠. 안 주고는 못 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세계의 비난에 딱 응수했던 그 한마디. 헬로 월드 이 말입니다. 전세계가 나를 욕하지 좋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 이 말입니다. 그 정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시작을 하면 안 돼. 싸움에 나가는 전사가 승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물었죠. 한국 축구대표팀은 저한테 의뢰하시니 어느 정도 성적을 생각하십니까. 16강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고장 목표가 16강이에요. 그럼 다른 감독을 쓰세요. 제가 왔으니 4강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정부 관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 막 의기는 좋은데 이거 진짜 4강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 여름 5년간 5년 계약 끝났죠. 재계약 5년간 뭐야. 1억 달러 4천만 달러에서 얼마나 이게 점프한 거예요. 1억 달러 1100억 원에 재계약을 합니다. 이때도 광고가 헬로 월드였어요. 헬로 월드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지롱 이 말입니다. 2010년 나이키의 타이거 우즈 후원. 자 2010년이에요. 2009년 11월하고 12월에 그 엄청난 스캔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스캔들에도 끝떡없이 3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나이키가. 이거는 참 제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용사를 못 받겠지만 나이키는 나이키는 3억 달러를 준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실 거면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의 저 엄청난 2005년도 벙커 칩 시앗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다. 그 2총과 3총과 이렇게 딱 머물러 있다가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딱 보이는 데 이렇게 똑 떨어진 거 있잖아. 그 가치가 3억 달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15일 마스터즈에서 우승했던 그 단 하루 하루의 우승 장면에 나이키에게 쏟아져 들어왔던 매니지먼트 광고 수익이 2254만 달러. 아시겠어요? 255억 4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습니다. 골프백을 후원했던 몬스터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95만 8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10억 9백만 원. 그다음에 골프공을 후원했던 유명한 골프클럽을 제작하는 브릿지 스톤이라는 회사는 13만 4000달러 이 공 하나 더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13만 4000달러 1억 5000만 원의 광고 효과를 봤습니다. 딱 하루에. 왜 저 왜요 골프공 자 타이거 우즈가 쓰던 골프공 타이거 우즈가 쓰던 골프백 그렇죠 예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즈 우승 장면에 나이키가 의리의 기업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나이키가 변함없이 후원하지 않았다면 타이거는 다시 제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가 올해 나이로 마흔 네 살 저하고 동갑이죠. 그런데 마흔한 살에 아저 38살부터 스캔들이라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10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까지 솔직하게 고민해 고백했음에도 수많은 악플러들이 10명 뿐이었겠냐. 그래가지고 온갖 인종 비하적인 발언 뭐 또 자기 엄마가 태국이라는 거에 비춰가지고 제가 태국에 있어 봤잖아 태국이 뭐 문란하다던데 이런 소리까지. 엄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지. 엄마입니다. 엄마가 마스터즈 골프에 우승하고 나서 엄마가 탁 아는 2006년에 올 우즈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장하다 맨 처음에 우승을 하고 나서 확 달려가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죠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말로 어떻게 돼. 유어 대디 대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가 해냈다. 세계 최고의 마스터즈를 다시 재패했다. 그렇죠. 그래서 악플러들이 또 얘기합니다 저 일부러 져줬다. 뭐 일부러 져주든 말든 그거 양룡은 탓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룡은 실력이 좋아 이긴 거지 뭐.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를 일으킨 불심 깊은 어머니. 태국 여성이라고 그랬잖아. 태국의 불심이. 제가 이천팔년부터 이천십일 년까지 태국에 있었을 때 타이거 우즈는 그냥 소성 불교의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신이었어 그냥. 다 필요 없어 타이거 우즈는 우리 태국인이다 이거야 사람들이 어 태국인이다 뭐 그러고 나서 지금 태국 여자 골프 상당히 잘해요. 쭈타누칸이라는 그 자매가 이름이 좀 웃기죠 쭈타누칸 그렇죠 누대에 걸쳐서 그건 아니고 쭈타누칸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프로골퍼 중에 장정이라는 그 프로골퍼 그 골퍼도 뭐냐 하면 저기 치앙마이 골프장에서 연습하던 사람이고요. 뭐 우리나라 골프장 골프 중에 태국 골프장에서 연습 안 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겨울에 따뜻하잖아 거기가 뭐 스노우 골프 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골프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야 동남아시아 골프가 더 싸드라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뭐냐 회원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퍼블릭으로 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표값 쳐도 싸드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는 제초제를 안 친대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국내에 있는 어느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이야 멋있다. 지금 요 하얀 거는 다 벙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야 다 페어웨이입니다 나머지는요 러프입니다. 러프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특별히 더 그거 한 거 있죠 요거는 뭐야 그린입니다 그린. 예 옹일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첫 번째는 매우 멋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걸 한다고 나무를 얼마나 베어 냈겠노. 이걸 한다고 서민들의 얼마나 많은 토지가 강제 수용됐겠는가 보상은 제대로 했나. 그렇죠. 유튜브 유튜브 채널 강제 수용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저 잘나가는 채널 해가지고 내 거 만들어 버려야지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도 어떻게 돼 국가가 그냥 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지 강제 수용입니다. 그 역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식이 골프하겠다 그럼 시킬까 안 시킬까. 저는 백 프로 결사반대하신다고 봅니다. 제 2강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1975년생 그의 건강 멘탈이 무너지고 모든 거에 다 조직 돈과 조직의 형성 원리 국내 골프장의 현실 그리고 골프장의 역사 다 보셨습니다 저 백이성 강사가 늘 지켜봅니다 부럽습니다 똑같은 75년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가 하나는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마이클 조단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은 참 항상 도대체 언제 구독자가 실버가 될지 도대체 언제 구독자가 골드가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과 조직의 원리를 설파하면서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아니 유튜브만 인정해줬어요 나를 유튜브만 아유 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원래 3만 명 되는 그거에 있는 회원제를 하시오 했어요 유튜브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튜브를 해갖고 회원제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유튜브 방송할 때하고 똑같은 반응이 보여지는 게 있어 유튜브 방송할 때 야 네 강의를 누가 들어 인마 네 방송을 누가 해 서울 출신의 그런 아주 서울말을 깔끔하게 하고 쇼맨십 하는 이런 말이지 연극 영화과 나온 역사 강사도 안 되는데 무슨 네가 경상으로 사투리 해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정신 차리세요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누가 들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투머치 인포메이션 소위 말하는 티에 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잖아요. 멤버십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이 멤버십에 그 매달 그런 거를 정기결제라 그래서 어떤 회사인 그걸 에이아로라 그래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누가 니한테 그렇게 주겠냐 인마 벌써 열다섯 분이나 했어요. 놀래요 더군다나 있죠 엑셀 표로 이렇게 나와요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시면 표로 나오려 이름까지 다 공개돼요. 누가 멤버십 하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한 줄인데요. 한 면에 삼십 명씩 해가지고 이게 뭐야. 초기에 백 명까지가 그거예요. 백 명이 넘어가면 또 무슨 혜택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군다나 제가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아니에요. 백만장자 홍보위원 오백만장자 청년위원 뭐 천만장자 뭐 영구위원 억만장자 자문위원인데 억만장자 자문위원 됐다 비싸거든요. 그걸 어제 두 분이나 결제를 하셨더라고. 나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다음번 강의에는 그분들을 해가지고 싹 다 언급할 생각입니다. 옛날에 김국진이 한 번 왜 라디오스타가 무릎박도사가 먼저 방영되고 라디오스타가 나중에 됐잖아요. 2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한 30명쯤 이렇게 이름을 쭉 불렀어요. 김국진이. 그러고서 뭐라고 하면 방금 이분들은 무릎박도사보다 저희 라디오스타가 더 재밌다고 밝혀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구라 씨가 이분들에게 하는 말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김구라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릎박도사보다 어떻게 우리가 재밌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언급해주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백만장자 홍보위원은 혜택이 언급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급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지금 유튜브 그 연지가요 그러니까 멤버십 연지가 육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역시 제가 할 일은 강의와 방송을 재미있고 내실있게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고 하는 웃기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웃지 갑자기 이렇게 싹 전환되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오기죠. 제가 굉장히 견연하게 보이나 봐. 그래서 타이거 우즈까지 역사를 할 줄은 몰랐죠. 예 그래서 과연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커뮤니티의 보고서 이런 거는. 회원 전용 보고서는 이미 하나 올라갔습니다. 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승리. 그리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슈아 웡이 올해 구월에 홍콩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슈아 웡하고 그레이스 초 이 둘이가. 남자 여자거든. 그래서 괜히 우리가 또 이제 둘이 무슨 관계야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절대 안 사귄대요 예 절대 안 사귄대요 그래서 둘이 동갑이거든 또 스물두 살 그래서 이제.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발적 재구매 자발적 회원제 이거 부의 형성 원리라고 하는 거를 형성 원리가 한 세 개 되는데 그중에 오병감이는 이 세 개를 다 한 거고 저기 자발적 재구매 자발적 회원제 그 다음에 자기 듀플리케이션 복제 이 세 개입니다. 오병감이가 이걸 다 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거거든요 자발적 재구매 자발적 회원제는 바로 디즈니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아주 미약하게나마저 백이성 강사가 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지가 한 적은 없어 나이키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제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